올해 첫 유해성 적조생물이 경남 해역에 발생해 4년 만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도시군별 적조상황실을 가동해 비상체제에 들어간 한편 적조 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황토살포기 등 방제선단을 투입해 적조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신속한 적조진행 상황 파악을 위해 해상예찰과 항공예찰을 함께 실시하고 예찰 결과는 어업인에게 신속히 알려 양식 어장관리와 적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